여러분 저는 지금 일본에 와 있어요. 너무 이른 아침인데 웅이가 뒤에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크게 하면 뭔가 웅이가 깰 것 같아서 말을 크게 못하겠어요. 근데 말을 하다보면 메이크업을 하다보면 뭔가 말이 커질 것 같은데 그때쯤이면 웅이도 일어나겠죠? 사실 제가 일본에 와서 메이크업을 안 찍으려고 했거든요. 너무 이제 워낙에 그런 게 많으니까 요즘에 영상을 좀 주제 없이 많이 올리는 것 같아서 안 올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온 김에 하나 담아보면 어떨까 하고 메이크업을 준비를 해보긴 했어요.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주제가 약간 좀 뽀송뽀송한 그런 복숭아 같은 메이크업? 제가 뽀송뽀송한 메이크업은 했었어도 그런 복숭아 같은 메이크업은 안 했었잖아요 한 번도. 그래서 일본 스타일의 이갈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스타일의 복숭아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렌즈를 먼저 껴줄 건데 렌즈는 이 렌즈 렌즈타운 퍼스트릿 어반 브라운 컬러 이거를 먼저 껴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맨날 셀카를 찍을 때 끼던 렌즈 그냥 진짜 데일리 렌즈예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오늘 착용샷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렌즈 예쁘죠? 데일리로 되게 끼기 좋은 렌즈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에 들어갈게요. 우선 피부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제가 피부가 되게 많이 뒤집어져서 이런 붉은 점 같은 것들이 생겼거든요. 요즘에 마법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는데 일단 1차적으로 더샘 컨실러를 이용해서 커버를 1차적으로 해줄게요. 이렇게 좀 붉어서 가려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넓게 펴서 발라줘야 돼요. 이게 제가 저번에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한 번 이 방법을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제 피부톤보다 아주 살짝 어두운 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커버가 깔끔하게 되는 이거를 근데 사용할 때 파운데이션 위에 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좀 한 톤 어두우니까 내 그냥 기초 바른 그 위에 바로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위에 얼룩진 부분을 파운데이션으로 가려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 좀 컨실러를 굳힌 다음에 그냥 쿠션으로 밀착이 되게끔만 이렇게 눌러만 주세요. 이 경계를 전부 다 필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밀착 되게끔만 이렇게 살짝씩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살짝 이런 부분에 얼룩진 것도 보이고 그래도 좀 피부톤이 균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제 파운데이션으로 2차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은 랑콤 땡이 도를 사용할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마부터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톡톡 두드리면서 평소 다른 거 바르는 것처럼 발라줘요. 제가 원래 오늘 웬만하면 로드샵 위주로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은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파운데이션만 이거를 쓸게요. 꼼꼼하게 두드려주고 아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제가 잦은 밤샘으로 인해 구내염이 생겼거든요. 근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안 사라지고 갈수록 심해져요. 일본 와서는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일본 와서 지속되고 있어. 너무 아파요. 여기 진짜 아파서 이게 쿠션 두드릴 때 너무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 2차적으로 커버를 했으면 이제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얹어줄 건데 파우더는 웨이크메이크 파우더를 사용해줄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바로 전에 메이크업했던 거에서 사용을 처음 해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 메이크업이 아직 올라가진 않았지만 되게 괜찮아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어요. 이걸로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면서 피팅을 시켜줄게요. 다른 파우더들은 그냥 가볍게 좀 가볍게 유분기만 잡아주는 정도라면 이거는 그냥 아예 피부 자체를 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파우더 팩트 많이 썼잖아요. 옛날에 나만 그런가? 그거 같아요.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는 파우더에 이렇게 되게 뽀송하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바로 눈썹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굉장히 스피드하게 메이크업을 끝낼 거예요. 눈썹은 오늘도 역시 네이처 리퍼블릭 이 케잌 브로워를 사용해줄 거예요. 제가 머리 색깔이 갈색으로 빠져가지고 갈색만 쓸 거예요. 원래는 좀 흑색과 섞어서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갈색만 사용할게요. 눈썹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눈썹은 그냥 일자로? 원래 제가 평소에 그리던 것처럼 그라데이션이 좀 되게 그래줄게요. 왜 제가 이거를 쓰냐면 좀 전체적으로 뽀송뽀송한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광이 아예 없게 할 거거든요. 광 아예 없게 하고 이제 눈썹도 좀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좀 스탬프로 팡 찍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뽀송뽀송하게 할 거라서 이런 케이크 타입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눈썹 그리는 방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냥 저는 1차적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줘요. 근데 이게 대신에 1차적으로 색칠을 해주는데 첫 번째로 맞춰야 될 거는 이 위에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밑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위에 가이드라인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빗어줘요. 이제 밑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럴 땐 저는 이렇게 눈썹을 당겨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일단 중간 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이렇게 그리고 일단 이렇게 그려줘요. 이렇게 뒷부분을 채워줬으면 이제 남은 여분으로 앞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빗어가면서 만약에 이렇게 조금 빈 공간에 얼룩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브러쉬로 꼼꼼하게 조금 채워주면서 해줘야 돼요. 지금 약간 빛이 이쪽에 좀 이상하게 들어와서 여기가 비어보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이제 바로 아이메이크업 꼼꼼히요. 이제 바로 아이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저는 오늘 섀도우는 이 섀도우를 쓸 거예요. 이니스프리 마이 팔레트. 이 팔레트가 호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섀도우 제품을 따로 구매를 하면 자석처럼 떼어낼 수 있고 이제 이 팔레트에 붙일 수 있고 이런 구조거든요. 제가 이렇게 네 가지를 붙였어요. 자석이에요, 자석. 진짜 예쁘죠? 이렇게 네 가지를 붙였어요. 아무튼 저는 이거를 이용해줄 거예요. 복숭아빛으로 이제 메이크업을 할 건데 아이메이크업은 최대한 진짜 최소화해서 눈은 그냥 조금 로즈빛 뭐 이렇게 아주 연하게만 돌게 하고 마스카라를 조금 강조해줄 거거든요. 말린 로즈베리 컬러를 이용해줄게요. 눈 위에 깔아줍니다. 그냥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에 아이홀을 넘지 않게 그냥 이 정도? 이 정도로만 깔아줘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그냥 이 정도로만 깔아주고요. 그리고 눈 밑에 전체적으로 한번 싹 쓸어줄게요. 눈 밑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애교살부터 그리고 원래는 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로즈 느낌만 나서 여기에 있는 이 오렌지 빛이 나는 이 글리터 컬러를 엥? 오렌지 빛이 나는 컬러의 글리터 섀도우를 아주 살짝만 묻혀서 눈두덩이에다가 이렇게만 깔아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 밑에도 이렇게 그냥 햇빛 비췄을 때만 살짝 광이 나는 정도? 이제 점막을 채워줄 건데 제가 꼬리는 따로 안 뺄 거예요. 그냥 점막만 살짝 채워주고 나서 이제 속눈썹을 컬링을 세게 해서 그 부분만 조금 강조를 해줄 거거든요. 이번에는 점막을 키스미 붓펜 라이너로 채워줄게요. 점막은 그냥 붓펜 브러쉬를 이렇게 눕혀서 좀 점을 찍어주듯이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해주면은 조금 점이 찍히면서 점막이 더 좀 빨리 자연스럽게 채워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좀 깔끔하게 점막이 채워져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아까 전에 눈썹을 그렸던 이 브로우를 다시 꺼내서 브라운 부분을 사선 브러쉬에 살짝 묻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눈꼬리만 이렇게 일자 정도 이렇게 살짝만 빼줄게요. 그리고 남은 여분으로 애교살을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스카라를 할 차례인데 이 메이크업의 포인트 아닌 포인트 이제 입술 립 마스카라 이렇게니까 포인트죠. 이 메이크업의 포인트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일단 뷰러를 이용해서 속눈썹을 이렇게 빠싹 빠싹 찝어줄게요. 오늘은 제가 마스카라를 어떤 걸 가지고 왔냐면요. 스키니 꼼꼼카라를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원래 이제 좀 많은 영상들에서 스키니 꼼꼼카라를 여러분들한테 엄청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꼼꼼카라 제로가 나와가지고 제가 또 낯같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바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기존 꼼꼼카라도 저는 진짜 엄청 좋았는데 제로는 뭔가 더 좋더라고요. 뭉침이랑 번짐이랑 처짐이 아예 없어서 아예 제로라서 그래서 제로래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제가 그전 거랑 비교해서 좀 많이 발라봤었는데 확실히 그전 거보다 더 깔끔하고 이렇게 탄력있게 발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브라운으로 가지고 왔어요.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잘 보면 이렇게 브러쉬 자체도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전 거보다 훨씬 힘 있고 좀 탄력있어진 느낌이에요. 일단 이거를 제가 한쪽 눈에다가 발라볼게요. 이게 훨씬 더 컬링이 힘 있게 잘 돼요. 그냥 이렇게 몇 번만 슥슥슥 해도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 제가 속눈썹이 엄청 없는 편인데도 제 숨은 속눈썹을 다 찾아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원래 한국인분들이 조금 눈매가 길이가 좀 짧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도 전 거는 좀 길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게 짧아졌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해요. 길이가 짧아서 그런지 안쪽까지 진짜 꼼꼼하게 발리는데 눈두덩이 하나도 안 묻어. 그게 제일 신기했어요. 눈두덩이 안 묻는 거. 저 되게 속눈썹이 엄청 짧아서 마스카라를 하면 항상 눈두덩이에 묻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스카라 안 하고 연장한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연장 진짜 1도 안 했는데 이렇게 다 발려요. 살짝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엄청나게 처져있죠. 되게 한없이 처져있는데 뷰러를 해도 여기는 이렇게 짱짱하게 잡혀있어요. 제가 되게 쌍꺼풀이 연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쌍꺼풀이 이거보다 더 연했거든요. 이 속 쌍꺼풀 때문에 속눈썹이 되게 많이 처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속눈썹이 되게 짧은데 이게 너무 처지니까 뷰러를 해도 속눈썹이 진짜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 꼼꼼 카라 제로가 기존에 있던 꼼꼼 카라보다 더 지속력이 훨씬 길고 진짜 이 상태 그대로 유지가 돼요. 진짜로. 이 마스카라를 하고 나서는 수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12시간 정도 밖에 있었을 때 지속이 계속 됐어요. 그리고 이게 워터프루프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이 컬링이며 약간 이렇게 그대로 컬링이며 이런 볼륨이며 이런 게 그대로 다 지속이 돼있었어요. 이게 기존의 마스카라나 제가 사용하던 다른 마스카라보다 컬링이 훨씬 오래가고 그리고 처음부터 훨씬 잘 살아요. 그래서 저는 속쌍분들이나 무쌍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스카라입니다. 놀랍게도 아이메이크업은 딱 여기까지 하고 끝이에요. 이제 블러셔랑 립만 해주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쉐딩을 해줘야 되잖아요. 쉐딩은 오늘도 어김없이 토클퍼스쿨입니다. 코 모양은 그냥 제가 원래 코가 되게 둥근 편이어서 그 둥근 코를 살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끝부분을 살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좀 쉐딩을 이것만 쓰는 것 같아서 쉐딩을 바꿔볼까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제가 쉐딩을 많이 사용을 해도 아직까지 제가 사용하는 거를 그 이상으로 만족되는 제품을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만약에 만족이 된다면 바로 바꾸겠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다 붉은기가 돌거나 조금 나랑 안 맞았어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바로 블러셔로 들어갈 건데 블러셔는 또 이니스프리 무슨 이니스프리 광고 같다. 제가 이니스프리 색감을 되게 좋아해서 이거를 되게 많이 갖고 왔어요. 이니스프리 제품을. 이니스프리 모찌모찌 에디션 모찌 젤리 치크 노을 말린 살구 이거랑 다른 색깔을 섞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복숭아 색깔을 찾지를 못해서 저는 약간 좀 복숭아 하면 오렌지빛이 약간 도는 그런 살구색? 좀 그런 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랑 좀 핑크빛이 도는 블러셔랑 살짝 섞어줄 거예요. 오늘 처음 쓰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팡팡팡 찍어서 약간 좀 과즙이 터지는 그런 위치에다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중앙 부분부터 앞불 중심으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뒷부분에 이런 게 들어있어서 수정 화장할 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저는 블러셔도 수정 화장을 되게 열심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마이 블러셔 반짝이는 메리골드 이 컬러로 볼 중앙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줄게요.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발색이 엄청 진하게 나와서 브러쉬에 묻혀서 충분히 양 조절을 해주고 나서 얹어줘야 돼요. 이렇게 앞불 위주로 이게 빛 때문에 이쪽이 잘 안 보이는데 발색이 거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순서가 조금 틀린 순서긴 하지만 색깔이 좀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저 또 이니스프리네. 아 이니스프리 블러셔 밖에 없어. 이니스프리 스마트 드라잉 블러셔 복숭아 코랄 컬러거든요. 이거를 손등에 덜어서 마른 스펀지에다가 이렇게 먹여줄게요. 먹여주고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 이런 앞부분 이런 부분에 이렇게 살짝 그냥 발색만 더 해줄게요. 좀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만 발라주면 끝이에요. 신기하죠? 너무 간단하죠? 입술은 일단 1차적으로 누디한 컬러 에스쁘아 모디스트 컬러를 이용해줄 거예요. 이걸로 그냥 제가 평소에 해주는 입술 선 연장시키고 블러 처리 해주는 것처럼 있잖아요. 나 입술 왜 이래? 이렇게 먼저 블러 처리를 좀 해줄게요. 이렇게 발라놓고 이렇게 대충대충 좀 내 입술보다 넓게 발라놓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좀 스머징을 해줄 거예요. 원래는 브러쉬를 이용하면 더 좋은데 일본 올 때 또 바보같이 브러쉬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해줄 겁니다. 먼저 손가락으로 이렇게 걷어내면서 좀 해주면 쓸데없는 좀 유분기가 사라지면서 좀 스머징이 되거든요. 위에 입술도 그리고 손가락으로 겉도근을 뭉개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복숭아다 보니까 조금 립이 좀 많이 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클리오 로즈힐 벨벳 아이힐이라는 컬러로 이런 빈 부분에 톡톡톡 정도만 해줄게요. 이런 보송보송한 타입의 립을 이용해줘야 조금 더 기모찌한 립을 이렇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메이크업이 빨리 끝났는데 일단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요. 메이크업이 끝났으니까 저는 일단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할게요. 짠 여러분 이렇게 뽀송뽀송한 복숭아 메이크업이 끝났는데요.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아직까지도 웅이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메이크업이 평소에도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 데일리 메이크업이랑 똑같거든요. 좀 비슷해요. 진짜 엄청 비슷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원하셨던 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여기에다가 오늘 웅이가 사준 핀을 꽂으려고 했는데 제가 또 바보같이 어디다 줬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에 핀이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했으니까 웅이를 깨우고 이제 놀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